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코미디언님의 연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방송코미디옆의 사무총장이신 이용근 총장님께서 양력부모를 해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었죠. 방송코미디협회 오명수협회장으로부터 추모사가 있겠습니다. 이제 먼 이국당에서 이렇게 애절하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한 주만의 죄가 되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. 지금은 그저 가엾고 황망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.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,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, 같이 하지 못하는 슬픔만이 있습니다. 친구가 내게 남겨준 당신의 명언은 당신이 실수한 거야. 가슴 깊이 간직하고 매일매일을 반성하면서 다 wage는 것을 좋아해 온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アクSI 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